광대들의 왕. 아 우리 주병진 형님. 대부시죠. 정말 미운 우리 새끼계의 대부신데. 대부. 뮤지컬. 오늘 공연하는 거 보여주나 보다. 나는 야 최고의 광대. 무슨 뒤에 숨어 울고 있지만. 누구도 알지 못해. 누구도 대신 못해. 나는 최고의 광대 광대들의 왕. 언제나. 뭐지? 언제나. 뭐지? 언제나가 아니지 거기가. 뭐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이 안 나서. 아우 저거처럼. 지금 첫 공연. 첫 공연 1시간 전인데. 어떻게 해. 다가온. 이건 다른 노래지. 야 저거 대사랑 까먹으면 큰일 나겠다.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하면 다른 팀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. 아이고. 대사 대사 이거. 웜컴백. 아름다운 밤입니다. 에스터 이거 뭐야? 방송국에 뭐 신청했어? 이야. 종이에 또 하나하나 써서. 그렇죠. 엉기면서 그걸 다 외신을 하고 또 이렇게. 우리가 또 더 잘 외신을 하니까. 에스터 방송국에 뭐 신청했어? 에스터 이거 뭐야? 에스터 이거 뭐야? 에스터 이거 뭐야? 엄마 코. 해피 버스패. 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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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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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. 눈물이 곱대졌나. 잘jadi. 저게 그냥 노래만 하는 거라면요? 춤을 추면서. 하는 거라냐? 이거 완전히 다르죠? 아무도 안 내버렸다고 너에게. 자, 볼일 pista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오늘 날 파이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를 경진 선배님께서. 가자, 한 번. 가자. 가자!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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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